4K 버튼을 끈 상태입니다. SSL2 4K 테스트 4K 버튼을 끈 상태입니다. 4K를 켠 상태 5K 버튼을 끈 상태입니다. 5K를 끈 상태 5K를 끈 상태 5K를 끈 상태 6K를 끈 상태 5K를 끈 상태 으 으 으 으 으 으 아 녹음 대파야 에서도 조금 더 포켓 쪽이 약간 세츄레이션 일어나와 치고 좀 더 파이 크거나 좀 더 이렇게 고르게 좀 녹음 되는 경향이 있는데 아마 일종의 세츄레이션을 좀 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효과는 확실하게 되라는 걸로 입증되네요 이번엔 번외로 유니버셜 오디오 제가 원래 쓰고 있는 인터페이스 유니버셜 오디오의 하이제트 연결해서 넘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하게 되있고 인풋게잇값은 문대중으로 대충 맞췄으니까 정확하지 않겠지만 그래도 근사치에 가깝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유니버셜 오디오 슬랩톤 유니버셜 오디오 유니버셜 오디오